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을 위해 출범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남도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문 낭독과 유공자 표창, 위원회에 1년여간의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시청과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안전대책으로 고독사와 보이스피싱 등 660여 건의 어르신 치안 문제를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섬이 많고 고령화라는 전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이 대신 순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등을 네비게이션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년 만에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사권과 예산 문제 등 자치경찰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어 제도 개선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